오늘 어떤간증 4343번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간증 4343번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보험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러니 지금은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참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부도 손으로 안 쏘여서 십자가 보이로 피로써 그 머리에 폭포수 좀 쏟아 부어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문제가 나사리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미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갈등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각종 가족 간의 다툼이 사라질지다 이혼 소속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이웃 간의 다툼이 다 사라질지다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 안 사여 지금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에서 해결될지다 해결될지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부로 명호느니 지금 질병에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사여 지금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에서 깨끗게 치유될지다 오장육부에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다 나사리 예수로 오장육부에는 모든 압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치유 역사가 일어날지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사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 보일 필요소 뿌려주시고 손을 안 사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각종 압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암이 치유될지다 구강암이 치유될지다 혈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각종 쇠장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압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 환자가 보입니다 피부암 환자가 보입니다 그 환부가 오돌톡톡하는 그런 볼록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피부암인지 아니면 피부 equilibrium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피부소를 안가셔서 깨끗게 치와 주님이 손을 얹으십니다 피부암이라기보다는 어떤 피부에 질병이 있는 분이 지금 주님이 치와고 계십니다 피부에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나사리 속격계 체험을 받을지어다 이분은 한 이틀 더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결핵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고랍이 치유될지어다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허리비스도 치유될지어다 목비스도 치유될지어다 퇴소 무릎관절 치유될지어다 또한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여러가지 각종 장기장기마다 족저근망균이 치유되고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어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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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어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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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성증후군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치매가 치유될지어다 조상제주 귀신이 끊어질지어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어다 수면장애가 치유될지어다 나사리에스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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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암 환자가 피부 어레르기인지 뭔지 피부가 아주 좋지 않은 분 그 사람이 암으로 변이 되기 직전에 있는 분이에요 SBS SBS 그것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많이 치유됐어요 지금 SBS SBS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부암 환자가 피부암 가기 직전인 환자 같아요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43 또 축도와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